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취득세 납세 의무자로 돌아갑니다 누가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자가 되느냐 납세 의무자 꼭대기 76쪽 그래서 13개 아 14개죠 14개 열거된 거 14개 위에 마지막 줄 뭐다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취득한 자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양수인 양도인은 양도세예요 양수인 취득한 자 자 01번 별 딱 붙이고 이게 원칙이야 그래서 세법은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관계없이 등기를 아니하더라도 어떤 말만 들어가면 사실이란 말만 들어가면 누구에게 부과한다 사실상 취득하면 양수인 나왔네 그리고 소유자는 왜 나와 소유자는 간주취득이야 소유자는 취득이 아니잖아 지목 변경하면 변경시점의 소유자 이전받았으면 양수인이 된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용어가 나오네 회사에서 만드는 거 회사에서 만드는 거 나오죠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는 항공기는 원시취득은 과세를 안 합니다 중요한 거는 승계취득시만 과세한다 그래서 취득 부분을 잘해야죠 원시는 과세를 안 해요 그래서 책에 어떻게 나왔어요 기본서에 네모 그러나 부동산 취득은 취득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원시 승계 다 과세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만드는 거 뭐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는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과세한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에서 차량을 만들어 취득세를 계산하니까 200만 원이야 누구에게만 과세한다? 이전받은 자 회사는 취득세가 없어요 왜 회사에게 200만 원을 과세하면 차량 가격이 200만 원 올라가죠 실수요자가 경제적 부담을 느낌으로 우리가 이전받았을 때만 과세한다 그래서 원시 승계를 구분해야 돼요 그러나 부동산은 지자체 재원을 조달해야 했어요 원시 승계 제한이 없어요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죠?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우리는 승계 취득자야 건설회사는 원시 취득자야 그럼 건설회사는 보존등기 신청할 때 취득세를 내고 우리가 이전받았을 때 취득세를 또 내야 돼 그래서 아파트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둘 다 과세한다 그 정도 알아주시고 자, 그 다음 2번 2번은 뭐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세 글자로 줄여서 건물주라 그래 값소유 건물이야 값소유 건물 건물주를 뭐라 그런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건물주예요 그래서 건물주가 이거를 어떻게 한다? 은행에게 임대를 합니다 임대 은행은 임차인이죠? 은행은 임차인이야 그래서 은행 업무를 하기 위해서 값소유 건물에다가 뭐를 설치할 수 있다? 부착된 금고 부착된 금고 건물에 딸린 시설물이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개수 개수 그럼 이건 건물을 취득한 게 아니죠? 부착된 금고를 설치함으로써 가치가 증가됐잖아 취득으로 본다 2% 내야죠? 누가 건물주가 은행은 가설한 자는 납세 무자가 아니다 가설한 자는 부담은 할 수 있어 그래서 세금은 누가 부담하든 신경을 안 쓴다 법상 납세 무자 절대로 가설한 자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건물주가 납세 무자가 된다 그래서 건물주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그래서 부착된 금고를 설치함으로써 건물 가치가 증가되죠? 그래서 거기 책에는 뭐라고 나와서 기본서에는 부대설비 부착된 금고조 효용가치 건물 가치가 증가됐으므로 취득으로 본다 누가 납세 무자다? 건물주 그래서 밑에 보시면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여기에 함께는 누구랑? 건물과 함께 건물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건물과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건물주에게 납세 무자가 된다는 거죠 그럼 건물주가 반발하잖아 부착된 금고는 은행가잖아 반발하니까 꼼짝을 못하게끔 이 부대설비는 뭐다? 건물과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이유는 건물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뭐다? 세입자에게 안 걷겠다 부담 말든 말든 니들끼리 알아서는 안 가고 세금을 빨리 걷겠다 누구에게? 건물주에게 빨리 걷으려고 이 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 오른쪽 이번에는 취득한 게 아니라 변경했다 간주 취득이죠? 지목 변경 종류 변경하면 누가 납세 무자가 된다? 변경 시점에 취득 시점하면 안 돼요 취득한 게 아니니까 지목 변경 종류 변경하면 누가 납세 무자다? 변경 시점에 소유자 그리고 상속 받으면 누가 납세 무자가 된다? 상속인 각자 그럼 상속 받으면 여러 명이 받잖아 각자가 지분만큼 내는 거야 근데 각자는 상호간에 마지막 줄 뭐가 있다? 연대 납세 무자가 있다 연대 납세 무자가 있다 연대가 뭐다? 이 상속 받으면 취득세 내야죠 함께 책임을 지는 거를 연대라 그래요 원칙은 각자 내는 거야 지분만큼 근데 한 사람이 다 내도 돼 이게 연대야 따로따로 내도 되고 한 사람이 몽창 내도 되고 근데 네 명이 받았어 두 명은 내고 두 명은 안 내 그럼 이쪽 두 명은 자기가 받은 재산 한도래에서 두 명 안 냈지 함께 책임을 지는 연대 공동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번 조합원 자 주택법 주택법에 의해서 조합을 만들어서 아파트를 짓죠 그 다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규모 특별법에 의해서 재건축이 들어간다 재건축이 들어가 천세대야 그럼 조합이 모든 사업을 진행합니다 조합이 모든 사업을 진행하죠 그럼 이 천세대 세 아파트가 되면 취득세는 누가 내는 거야 조합원이 내는 거야 그럼 재건축은 공익이다 공익사업이에요? 수익사업이에요? 수익사업이지? 그럼 천세대만 짓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용적률을 늘려서 200세대를 더 지어 그럼 이에는 뭐 하는 거야? 일반 분야? 이런 거 당첨되면 로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세대는 조합원 거니까 취득세를 조합원이 내고 이 200세대는 조합원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최종적으로 취득세를 누가 낸다? 분양받은 자가 그래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05번에 항상 표시된 거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거는 천세대 세 아파트가 되면 누가 낸다? 조합원 그리고 뒤에 글씨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 일반 분양분이에요 1차적으로 조합이 내고 마지막으로 누가 낸다? 분양받은 자가 낸다 그래서 마지막 줄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일반 분양분이니까 조합원하고는 관련이 없다 자 그 다음 6번은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수입하는 자 포인트가 뭐다? 외국인 소유 외국인 소유잖아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야? 갑돌이가 임차해 그럼 임차하는 이유가 뭐다? 직접 사용하려고 또는 제3자에게 대의하려고 그럼 소유권은 외국 거야 세금을 걷기가 힘들잖아 어쩔 수 없이 법을 만들어서 외국자가 들어가면 수입하는 자 그럼 수입하는 자는 반발하죠? 내 것도 아닌데 그래도 법을 어떻게 만들었어? 이런 경우는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걸로 본다 꼼짝 못하게끔 자 고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우리가 출제는 9번 10번 유지로 출제가 돼요 9번 10번 별 딱 붙이세요 자 9번은 가족이 등장하네 가족 배우자 직계 좀비 속으로부터 취득했네 배우자 직계 좀비 속으로부터 취득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죠 취득세를 납부한다 그럼 항상 세부담률이 달라요 어떤 취득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취득하면 상식이 뭐다? 대가가 없다 대가가 없다 뭘로 취득한 걸로 본다? 증이어로 취득한 걸로 본다 무슨 소리야?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죠? 그러면 대가를 준 사실을 뭐다? 증명하라 또는 입증하라 입증하면 뭘로 간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왜 이렇게 구분할까요? 세부담률이 달라 보편적으로 증여는 취득세가 많이 나와 보편적으로 유상은 증여보다는 덜 나와 대부분 특정한 경우를 빼고는 유상으로 가려고 노력하겠죠? 취득세 덜 낼려고 그래서 증명 입증하라 이거지 그래서 9번 별 하나 딱 붙이고 가족이 등장하면 원칙이 뭐라고? 대가가 없다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본다 본다와 보지 아니한다를 구분 잘해야 돼요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뭐다? 유상 입증 증명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기억니은 티그 지문이 나오면 증여가 아니라 뭘로?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럼 1번 공경매 가족 간의 공경매를 이전받죠? 자산관리공사 법원을 통해서 돈이 나가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가족이 파산 성공을 받아 가족이 취득하죠? 법원을 통해서 돈이 나가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하다 가족 간의 뭐다? 교환이야 교환 그럼 가족 간은 어떤 교환을 해야 돼? 등기 등록이 필요한 그래야 등기처야 과세권자가 알지 필요하지 아니하나면 안 돼요 등기 등록이 필요한 거를 교환해야 돼 그래도 교환은 물건이라는 대가를 주고 받는 거죠 유상이다? 무상이다 유상 무상하면 안 돼요 증여를 뭐라고도 얘기할까요? 무상 똑같은 지문이에요 유무상을 구분하자 자 그 다음 이제 4번 4번은 뭐다? 대가 지급 사실을 증명했다 기억니은 티그슨 유상이다 기억 뭘로 증명했다 소득으로 증명했다 벌어서 그 다음 니은은 뭘로 증명했다 재산을 처분해서 돈으로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증명했잖아 그 다음 디그슨 뭐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정부가 과세했죠 그럼 상속받거나 증여받으면 무슨 재산을 내가 갖고 있어? 상속재산, 수중재산 거기 나와 있잖아요 디그세 상속 또는 수중재산으로 이전시킨 거야 그럼 이거는 뭐다? 가족으로부터 부동산을 받고 뭘로 주는 거야? 수중재산 증여재산으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재산받고 재산 주는 거니까 가족 간의 교환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유상 그 다음 마지막은 리을은 뭐다? 입증하면 당연히 유상이다 자 그래서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가족 간의 취득은 대가가 없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무상 유상으로 가고 싶으면 증명 입증하라 그래도 기본서 1, 2, 3, 4 기역, 니은, 디그시 대표적인 입증 또는 증명되는 거래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뭐가 나왔다 밑에 부담부 증여도 별 다 붙이고요 부담부 증여가 뭐야 부담을 주면서 증여하는 거죠 자 5억짜리 부동산을 증여합니다 5억짜리 부동산을 증여하는데 단순 증여가 아니라 대출을 끼고 전세보증금을 끼고 증여하는 거를 부담부 증여라고요 부담부 그래서 채무 채무를 뭐다?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한다 예를 들어서 3억이야 이렇게 이 얘기는 뭐다? 5억짜리 줄 테니까 3억을 갚는 조건으로 주는 거를 부담부 증여다 그럼 이제 증여받은 자는 5억을 받지 그럼 5억 등기 칠 때 뭐를 납부하라? 취득세 납부를 유상으로 할 건지 증여로 할 건지 법조문에 나와야죠 그래서 5억 중에 5억 중에 채무 채무 부분은 뭘로 본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얼마야? 3억 그럼 나머지 제외 나머지 이외에는 공짜잖아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2억은 이렇게 세율이 달라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 그 얘기예요 그럼 뭐를 물어볼 때 채무 상당액을 물어볼 때는 3억 갚을 거잖아 그럼 갚는다는 얘기는 돈이 나가는 거야 유상 그리고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짜잖아 공짜니까 뭘로 취득한 걸로 본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 얘기라고요 오른쪽 박스에 나와 있어요 오른쪽 박스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서 그 채무에게 상당한 부분을 포인트는 보다 제외한 나머지 나머지는 무상 증여에어 취득한 걸로 본다 결국 어떻게 본다는 거야 법은 5억짜리를 3억에 산 걸로 본다는 뜻이에요 2억은 공짜니까 5억짜리를 3억 주고 샀다 그럼 3억 주고 유상 나머지는 공짜 증여 증여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무상 그래서 박스가 무상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유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시 왼쪽으로 내려오세요 자 왼쪽으로 내려오면 뭐가 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다만 다만 배우자 직계 좀비 속으로부터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 자 역시 부담부 증여인데 누구랑 부담부 증여가 일어나는 거야 배우자 직계 좀비 속으로부터 부담부 증여가 일어났죠 그럼 좌우진간의 이유에 따뜻한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이 나오면 가족끼리는 대가가 없다 어디로 간다 이쪽으로 간다 가족끼리는 일반적인 증여든 가족끼리는 부담부 증여든 대가가 없다 5억을 어떻게 본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증명 입증하면 유상으로 바뀌고 그 다음 밑에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아래 위에 9의 규정을 적용한다 9번 가족끼리 부담부 증여는 전체를 어떻게 한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간다 유상으로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 증명 입증하면 유상으로 바뀌고 그래서 9번 10번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 가족으로부터 받으면 대가가 없으니까 이렇게 가고 유상으로 가고 싶으면 증명 입증하고 두 번째 부담부 증여는 채무는 뭘로 본다 유상으로 보고 돈이 나가는 거니까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단 가족 간의 부담부 증여는 대가가 없다 채무 3억도 뒤에서 갚아줄 수가 있잖아 그래서 9의 규정을 준용한다 증여 의제 그래서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유상으로 가고 싶으면 증명 입증하세요 그 얘기네요 자 그 다음 오른쪽 12번 기타 자 1번 택지공사가 중공된 토지의 지목을 변경해서 결국 택지공사가 지목변경한 거죠 자 그래서 토지를 취득한 게 아니잖아 지목변경하면 가액이 증가되면 취득으로 본다 간주취득이죠 그래서 1번 지목변경해서 밑에 토지 토지 지목변경해서 여기에다가 정원을 설치한 거야 정원을 설치해서 정원을 설치하면 땅값이 올라가지 취득세 내야지 그래서 이럴 때는 누가 취득세를 낸다 토지 소유자가 간주취득으로 봐서 2%를 납부합니다 1번이 그 얘기예요 자 지목변경했는데 땅 위에 건물이 없어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땅 위에 두 번째 줄 중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시설물을 설치했다 그럼 땅값이 올라가지 취득세 내야지 누가 낸다 토지 소유자가 자 근데 지목변경해서 땅 위에 건물을 지었어 건축했어 건축했다고 이 옆에다가 정원을 설치한 거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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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